안녕하세요. 사회복지정책론 15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 의료보장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의료보장의 필요성과 의료보장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와 유형 또 관련 내용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장의 필요성과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에 관한 영역들은요 시장에 내어 맡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보장을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냐면 국가에서 사회보험이나 공공의료방식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적인 특징에는 어떠한 것이 있길래 시장에 내어 맡기면 어려운 것일까요? 첫번째 수요의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에 내어 맡기면 시장은 수요를 예측하면서 공급량을 결정을 하는데 의료적인 영역은 그 수요를 시장에서 예측하기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예측이 어렵고 다만 국가나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질병 발생률 등을 어느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그 물량을 어느정도 공급량을 만들어야 되는지의 결정이 모호하다 그러면 국가는 그런 빅데이터나 이런 과거로부터 내려온 그런 데이터를 갖고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불완전한 정보다라는 거예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식은 누가 많을까요? 의료인들이 많겠죠. 반면에 의료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는 내가 서비스를 받지만 알면서 받아요? 모르면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우리 환자들은요 모르면서 의사선생님이 좋다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내어 맡기면 그 관련 정보에 무지한 이용자들은 불리익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정보가 존재할 경우 의료습가 있죠. 가격을 내기는데 시장의 효율적 작동이 한계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똑똑한 국가가 나서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대등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이 의료습가들을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비자인 우리가 환자들이 불리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번째,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자체에는 외부효과가 존재하진 않지만 전염병 질환과 같은 질환에는 외부효과가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의료분야 연구에서는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효과는 뭐죠?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심은 사람만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도 더불어서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누군가가 아주 매연이 심한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매연에 안 좋은 것을 그 운전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그 매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외부효과라 그러는데 이런 어떤 전형과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누군가가 개발하면 그것이 분명히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의료공급의 독과점 국가에서 의료보장을 책임지지 않으면 시장에 내어맡기면 의료공급의 독과점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 의료행위는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의료인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공급자적으로 법률적 제도적으로 독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공급 시장의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들은 이미 법률적 제도적으로 독점을 취하고 있고 민간에 내어맡기면 개인들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런 어떤 의료 기술들을 개발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국가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투자자의 성격과 가치제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건강진주는 결국은 투자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결국은 나는 일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김진웅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가치제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제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선호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에 더 큰 비중을 의미를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료는 어때요? 개인보다는 공익에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익을 우선시하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의 대리인으로서의 의사의 개입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시술을 받아야 되고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살 것을 결국 누가 결정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매를 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인 의사가 결국은 뭐도 하고 있어? 대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공급자에게 유리한 양과 질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의료에 관한 영역들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시장에 내어 맡기지 않고 국가에서 사회보험이라든지 공공의료방식으로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나라가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거죠. 이 의료보장이 가장 먼저 실시된 나라는 어딜까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먼저 실시된 나라? 어느 나라예요? 다들 이제는 기억하실 거예요.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독일인 언제 이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죠? 맞아요. 1883년에 독일이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사회보험방식인데 조합주의라고 합니다. 다양한 조합에서 이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거예요. 사회보험 형식이에요. 그래서 사용주가 일부 내고 그리고 노동자가 또 일부 내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데 차이는 뭐냐면 정부기관이 아닌 다수의 보험자가 다수의 보험자는 한마디로 보험회사를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있는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다수의 보험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이고 독일의 비리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과 프랑스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언제 건강보험을 도입했어요? 1883년에 도입했죠. 그런데 영국은 1911년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도입을 하죠. 마찬가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체계입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원리예요. 보험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용주도 내고 근로자도 내고 이렇게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독일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점은 뭐냐면 독일은 조합주의 방식이라서 보험자가 다수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수 중에 하나를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방식의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험자가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독일은 다수의 보험자를 통해서 운영하는 사회보험 방식이지만 이 국민건강보험 방식은 어떠냐면 단일한 보험자가 국가 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방식이 있냐면 국민 보건 서비스라고 해서 NHS라는 영어로 더 많이 알려지기도 한 건데요. 국민의 의료 문제를 누가 다 책임지냐면 국가가 100% 책임집니다. 영국이 1911년에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방식으로 도입이 됐지만 언제?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행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어떤 표현을 갖고 사회복지에 대대적인 개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의료를 관장하는 방식이고 영국의 베버리지가 제안한 이래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유럽가에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이 뭐다? 국민 보건 서비스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미국이나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민간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회보험 방식이나 국민건강보험 방식 국민 보건 서비스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 대신 광범위한 민간보험으로 의료보장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러한 나라를 민간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에서요 시험에 그나마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쪽에 제가 따로 요약을 했는데 연역 중에 연역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말이 좀 더 높네요. 연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조합주의 방식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통합주의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조합주의에서 통합주의로 바뀌는 이 과정이 시험 문제에 그나마 한두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포함 연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1963년에 만들어집니다. 독일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건강보험, 그 다음 산재였잖아요. 1883년에 건강보험 1884년에 산재보험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보다 뭐가 먼저 만들어져요? 산재보험이 먼저 만들어진다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963년에 산재보험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동일한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산재 바로 다음으로 건강보험법이 만들어지는데 1963년에 만들어진 이 건강보험은 강제 가입식, 강제 적용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은 강제로 가입해야 된다라는 강제 조항이 여기에 삽입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조합이 486개 정도의 조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냐 하면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다. 이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전까지는 누가 아프면 집이 부도났는데 1989년 이후에는 아파도 건강보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도나는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되고요. 여기 봅시다. 1998년에 지역의료보험 조합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이 어떻게 돼요?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조합주의 형식을 띄다가 지역의료보험,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와 공무원과 사립학교와 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이 돼요. 그런데 뭐하고는 통합이 되지 않았냐면 직장가입자하고는 통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998년에는 조합주의 방식에서 어떻게 되냐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이 되면서 2000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직장의료보험 조합과 통합이 돼요. 무슨 말이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도 이제는 완전히 통합이 됩니다. 언제? 2000년도에 완전히 통합이 돼요. 조직상으로는 통합이 됐는데 2000년에 통합이 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재정 여기에 의료보험이 완전히 통합이 됐는데 뭐가 통합이 안 됐어? 재정은 통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03년에 직장가입자의 재정과 지역가입자의 재정까지 통합되면서 실질적인 건강보험이 이제는 조합주의에서 완벽한 통합주의로 바뀌었다라는 게 그게 언제다? 2003년이다. 그런데 그 도중에 과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이 됐고 그리고 2008년에 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실시가 됐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기억할까요? 2011년 사회보험이 징수 통합됐어요. 그 전까지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 이게 다 별도로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2011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이러한 사회보험 징수 통합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다 기억하시고요.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설명한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1998년 이전에는 조합주의 방식이었는데 1998년에 여기 국이 빠졌어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보조합이라 그래요. 의료보험조합이라 그래서 의보조합이라 그러는데 직장의보조합이 조합으로 정리가 돼요. 즉 두 개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던 것이 2000년 7월에 어떻게 되냐면 조직은 완전히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두 개로 정리됐던 것마저도 1998년에 두 개로 정리됐던 것마저도 2000년도에는 완전한 조직이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뭐까지는 통합이 안 됐냐면 재정은 지역과 직장 건보재정으로 별도 관리했어요. 재정은 따로따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누가 손해를까요? 재정을 합치면 직장가입자들이 손해예요. 지역가입자들은 재산이나 소득을 숨길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건보료를 100만원을 내야 되는 사람이 만원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월급이라는 것이 따박따박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 월급을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직장가입자들은 숨김없이 보험료를 다 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또 아플 일도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이 넉넉했었어요. 그래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처음에 합쳐야 되는데 합치지 못한 것은 직장가입자들이 반대해서 합치지 못했다가 언제? 언제? 두둥! 2003년에 조직뿐만 아니라 재정도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다.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보험 제도의 의미, 가입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강보험 제도의 의미는 우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을 도입했고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 성격이 많죠.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에 비해서 보편적 성격이 많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수평적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평, 수직을 얘기할 때는 뭐? 돈이 많은 사람에게서 적은 사람에게로 영향을 미칠 때는 수직적 재분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과 상관없이 분배되는 것은 수평적 재분배라 그래요. 건강보험은 왜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 재분배의 효과가 있냐 하면 김진은도 건강보험 가입했고 여기 홍길동도 가입을 했는데 홍길동은 건강해. 김진은은 허당이야. 건강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홍길동과 김진은의 재산소득은 거의 비슷한데 내가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홍길동이 낸 건강보험료를 결국은 내가 쓰고 있어. 그래서 소득의 차이에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에게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 재분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건강보험은 어때요 우리나라? 강제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하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국내에 거주하는 강제 가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의 부양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어떤 분은 안되냐 하면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있어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 살펴볼 건데 소득이 일정 부분 이하라서 일반적인 생활,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소득이 작다 보니까 의료비를 국가에서 대신 공공부조의 형태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대상자를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야만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그건 잔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의료급여 대상자인 그 기간까지는 적어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서 유예가 되고 더불어서 어떤 분, 국가유공자라든지 의사상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의료보장과 중복되므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유공자나 의사상자나 5.18 이러한 분들의 어떤 시생, 나라를 위해서 시생하신 분들도 전부 다 어떠한 혜택을 보냐면 의료급여 대상자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 대상자는 소득이 일정소득 이하인 분들만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생하신 국가유공자나 의사상자 이러한 분들도 의료급여 대상자로 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자로 이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서는 유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또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는 건 알죠?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이 지역가입자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의 종류에도 간단히 살펴보면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바우처 등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현물급여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주는 것이 현물급여예요. 그래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은 서비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평소 병원에 가서 진찰밭, 검사하고 치료하고 처치하고 수술 이런 것들을 하면 병원비를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20%만 내잖아요. 그 20%만 내는 그 혜택이 바로 요양급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강검진은 없대요.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건강,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홀수해엔, 홀수년도, 짝수해엔, 짝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2년에 한 번씩 이런 건강검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현물급여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급여는 서비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을 주는 것인데 요양비, 요양비는 어떤 것이냐면 긴급한 경우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요양기관에 가야 되는데 요양기관 위에서 다양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소치료기기를 대여한다든지 당뇨병 환자가 소멸성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요양비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빨간 걸로 뭐라고 돼 있냐면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출산비는 제외한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우리 배우자가 출산을 할 거야. 아기를 낳을 건데 병원에 가서 나면 병원에서 그 혜택을 보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너무 진통이 심해서 비행기에서 나거나 다른 데서 낳았어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받는 혜택의 일부를 받게 돼요. 받아야 돼요. 그게 요양비인데 그런데 출산만큼은 별도로 출산만큼은 별도로 이렇게 바우처로 비용을 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용하면 이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할 수가 있고 이걸 병원에서 나지 않으면 또 이 카드를 우리가 또 그 외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기관과 유사한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요양비라고 보시면 되고 장애인보조기기예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대상자나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그 가구에서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때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있어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서 본인부담금이 월등히 많으면 그 일정 수준 이상 초과되는 것을 1년 한 번씩 다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재산소득을 뭐 2개 3개 정도로 쪼개 내가 지금 7개까지 쪼개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사는 사람은 병원료를 그만큼 이상 초과됐을 때 환급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은 요만큼 요정도 이상만 초과돼도 1년 한 번씩 환급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 재산 대비 일정 부분 이상 초과되는 병원비를 돌려주는 제도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진료비는 앞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그 임신 출산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인데 2020년 기준 얼마 주느냐 하면 한 명 출산할 때마다 60만원 이건 출산 장려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임신 출산 진료비로 한 명 출산할 때마다 60만원씩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급여 성격의 급여가 있는데요. 공단은 법이 규정한 요양급여 외에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신 출산 진료비 이 부분은 아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장제비가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도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부터 폐지가 돼서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우리와 같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는 장제비가 사라졌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상병수당 제도가 있는데요. 상병수당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적이 없어요. 그럼 교수님 상병수당이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상병수당은 어떤 것이냐면 질병수당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소득이 중단 또는 상실될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처리를 받잖아요. 그런데 일하다가 다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이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일하다가 다치지 않았어도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을 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중단되면 그 중단된 소득을 보전해주는 현금급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병수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상병수당을 도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상병수당 아직 도입 안됐어. 그런데 그거 정도는 좀 기억해두세요. 2022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을 저소득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시범사업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도입되겠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험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직장 가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 월급 있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비례 정률 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거죠. 소득의 정률 몇 프로를 받느냐 하면 2020년 기준 6.67%의 보험료를 지금 떼고 있어요. 뭘로? 건강 보험료로. 그래서 직장 가입자는 소득 비례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고요.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 가입자는 가구의 재산과 기타 요소에 따라서 점수화하여서 부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병의원, 기관들을 보면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 등은 1차 의료기관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3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2차 의료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병원이라든지 500병상 이상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은 3차 의료기관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1차 의료기관에 거치지 않고 3차로 가면 병원비가 비싸요. 어떻게 비싸느냐? 본인부담금을 보면 입원했을 때는 총 진료비의 20%를 뭘로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있어요. 그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외래로 갔을 때는 병원비가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병원비가 차이가 납니다. 의원에 가면 요양급여 총액의 30% 임신부인 경우는 10%를 내요.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는 요양급여 비용의 35% 운면 지역일 때는 35% 동지역일 때는 40%를 내요. 그리고 종합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어떤 처방이나 동일한 어떤 행위를 받아도 의료행위를 받아도 45% 동지역은 50%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진찰료 총액 플러스 나머지 진료비의 60% 그러니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3차 의료기관에 가서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가면 돈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1차 의료기관에 가서 하는 거랑 3차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는 것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일한 의원급이라도 병의원급이라도 동지역에 서 있는 병원에 가는 거랑 운면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는 거랑도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것 요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삶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가 있는데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들이 있죠. 암이라든지 심장, 뇌혈관, 휘기, 중증 난치 그 다음에 결해,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에 대해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건강보험 산정특례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관리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보건복지부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요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시험에 어디가 그나마 좀 나오냐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고 하는데 이 심평원이 그래도 시험에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건강보험 제도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은 어떤 것을 하냐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가입 신청했을 때 또 피부양자를 등록하려고 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요.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관리합니다.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돈을 줘야 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건강검진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이라든지 어떤 약가를 결정합니다. 약가격을 결정하는 이러한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심사평가는 뭐냐면 말 그대로 평가를 하는 곳이에요. 뭘 평가하느냐라는 거죠.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절성 병원비를 병원에서 적절하게 책정해서 적절하게 환자들에게 받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건강보험 심사평가 아니에요. 심평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심사기준미 평가기준을 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내가 너무 과다. 비용 청구가 된 것 같아. 병원에 얘기했는데 배째라. 죄송합니다. 나물라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심평원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연이 있습니다. 라고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고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그 다음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가격 지불 숫가제가 있는데요. 이 숫가제는 여러 가지 숫가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는 숫가가 뭐냐면 행위별 숫가제냐 포괄 숫가제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단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교수님 숫가제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숫가제는 뭐냐면 보험공단이 의료공급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무엇을 갖고 지급할 것이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가제라는 것은 행위를 기준으로 구별을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고 어떤 질병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이러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을 숫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방식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행위별 숫가제나 포괄 숫가제가 있고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인두제라 그래서 사람 몇 사람을 담당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숫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일괄 계약제의 형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그럼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떠한 숫가제를 우리가 채택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행위별 숫가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숫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포괄 숫가제를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질이라든지 백내장 수술 이러한 부분들은 포괄 숫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병원에 가든지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행위별 숫가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하나하나를 가격으로 환산화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행위를 하면 그 하나가 숫가로 산정되고 또 다른 행위를 하면 그 또 다른 행위가 또 하나의 숫가로 산정이 돼서 그것이 총합이 돼서 숫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방식이 행위별 숫가제라는 거죠. 여기에서 행위별 숫가제는 좋은 것 같지만 청구된 진료비를 일일이 심사해야 돼요. 의사선생님이 하나한 행위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것을 전부 다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료인 쪽에서는 어떻게 병원 쪽에서는 어때요? 행위를 많이 하면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위 하나하나가 의료기관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유도하고 과잉 진료를 만들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환자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죠. 그래서 의료인이 A라는 행위를 하고 B라는 행위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우리는 몸만 맡겼지만 그래서 나중에 진료비 부당 청구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과장했을 때 이러한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용했을 때 반면에 포괄수가제는 뭐냐 하면 어떠한 여러 의료 행위들을 묶어서 가격을 한 방에 딱 매기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어떠한 질병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감기로 의료 서비스를 받느냐 중위염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어떠한 질병근별로 의료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미리 매겨진 금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포괄수가제를 쓴다 안 쓴다?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4개의 진료과에서 7개의 질병군을 대상으로 수술 입원 환자의 입원 진료비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우리나라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메인은 행위별수가제이지만 부분적으로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보다는 진료비 절감 효과가 더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과다 진료를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포괄수가제는 다 장점이 있느냐? 우선 장점으로는 과잉진료와 의료 서비스의 온암용을 억제할 수가 있고 진료비의 청구가 간편해요. 감기? 감기면 얼마? 딱 끝나잖아요. 그리고 진료비를 둘러싼 마찰이 없어요. 저도 입원했지만 환자로 입원했지만 감기에 병원비는 얼마야? 딱 나와있기 때문에 왈과 왈부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 그러면 포괄수가제의 단점은 뭐냐라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감기로 입원하면 어떤 행위를 하든 안 하든 태어날 때까지 비용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진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의 온암용을 막을 수 있지만 또 그것이 국대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소진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소진료는 결국은 진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입원했을 때 어떠한 질병군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진료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DRG라 그래서 질병군 코드를 조작하거나 허위 부당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더불어서 감기로 입원하면 어떠한 행위를 해도 똑같기 때문에 저 좋은 기술로 치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이나 개발 이러한 것들이 더딜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번 강의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으로ент 가ph sci-fi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fascinating. injust 숨 Smith shaw Vermont 고